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왜? 먹을 거 있어요? 대박사구먼 코난캔디샵 찾아봐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건 여름구만 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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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먹을 거라 야 먹을 거라 야 2층에 있어 아니 2층에 있다고 깨잉! 한골 걸어가는 중 한골 푸앗 어, 너무 맛있어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 행복한 간식 행복한 간식 좋은 간식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뭐 하는거죠? 꼭 먹고 싶은데 진짜 맛있어 끝까지 똑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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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이렇게 이제은행스 잠깐 진짜 행복해요 저 먹어봐도 돼요? 남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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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 랩냠냠냠냠 먹고 싶은 걸로 충분할 수 있어요 보톤쌈 또 중국어 스파포카리 오오오오오오 absent품도 맛있대요 이거 하나씩 해주세요 피금치 먹으니까 더 맛있는거 맛있어 나 여기 살아야 할까봐 아니 음식은 음식에 다 맞아? 응 진짜 괜찮은데? 음 맛있어. 맛있어. 괜찮은 게 보이겠죠? 맛있는데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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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브레스 이거 사람 책만 가지고 오시면 안 돼. 야시장 가서 좀 더 먹고 와. 드시고 싶다는데요? 근데 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많이 습봉해서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 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지? 태국 김치인가? 진짜요? 밥 말아 짬뽕구 형. 타르그램 나갔어. 손으로 먹어야겠다.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. 진짜? 스파게티 소스가 더 스파게티. 지금 3,422마트 남았어요. 그러면 우리 들어가서는 쇼핑 어떻게 하세요? 쇼핑을 줘. 하나님 닿아봐. 나한테 잘 먹었잖아요. 너무 맛있어. 아, 너도 꼭 쫌다. 얇아서 과자 같고. 피자먹는 것 같아서 진짜. 아, 큰좌. 이거 봐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혼자서 이거 다 먹어요? 너무 큰 거 아닌가? 이렇게 여행까지 왔는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많이 먹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 밥 다 먹었어. 포도가 엄청 비어. 슬기야 해줄까? 잘라줄까, 슬기야? 너 칼질이 그쪽에서 안 되는 것 같아. 해줘. 잠깐만, 한 번만 해. 그래? 응, 돼요. 슬기지? 응? 사랑이에요. 사랑해. 자, 우리 안 된다고. 두께를 먹어야겠다. 아 안돼 어머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? 응 맛있다 맛있어? 맛있다 맛있다 말랑말랑해 김stru?! Anytime 랩 folk 친구들 구미 in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